한국의 정선아 한국의 정선아 한국의 정선아 한국의 정선아 언니 진짜 대단해 맞아 정선아 대단하지 그렇게 대견해? 그럼 넌 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비켜 어? 어디서 비서나부레이가 감 감히 주제에 넘은 말씀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?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장관님 뭐라고?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었네요 비서나부레이가 비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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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비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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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서나